안되나? 사람 들어온지 한번 볼까? 형 나가야돼 진짜 들어오나? 형이랑 얘기 없지 한번 나가면 어때? 굳이 타먹던나? 안되네 저희는 루마네에서 도착했습니다 안녕 여기는 루마니아 네 루마니아에요 죄송합니다 모두 다 저기있어요 여기는 이제 9월 3일이 됐어요 이제 막 9월 3일이 됐고 저희는 열몇시간을 타고 왔죠 저희 열.. 열네시각 저희 비행기만 열네시각 탔어요 저희 안전하게 잘 도착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오오 쉬고있어요 저희는 이따가 호텔에서 봐야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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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tus 스포츠끼리 우리 과도진 첫 Ryan 여름 길 위 줄 감사합니다.